안녕하세요. 임준희입니다.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3의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영역은 31번부터 70번까지 이렇게 40문제인데요.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저는 활발합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조용합니다. 어떤 것이 활발해요? 어떤 것이 조용해요? 여기는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격이 활발해요. 성격이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고기도 좋아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요. 부모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모님만 계십니까? 아니요. 언니도 한 명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밀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베스트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과를 베스트, 뭐라고 그래요? 가장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제일이 나와 있네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의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춥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을 사고 싶습니다. 책을 사고 싶어요. 어디에 가야 돼요? 책을 살 수 있어요. 책을 팔아요. 책을 사요. 어디입니까? 서점에 가면 되죠. 그래서 서점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친구 같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with, and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친구와, 친구랑, 친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고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요.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se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편지를 send. 뭐라고 얘기해요? 보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내다와 비슷한 말도 알려드릴게요. 편지를 붙이다, 붙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희 여행사와 함께 떠나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행사 이름은 준희고요. 빌딩 이름. 이 여행사가 있는 빌딩, 건물 이름은요. 시대입니다. 자, 이것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말에는 쉽니다. 언제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쉽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쉽니다. 맞네요.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4층으로 가면 됩니다. 네, 4층 맞아요. 저녁 6시에 끝납니다. 네,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자, 여행사는 준희 빌딩에 있습니다. 아니요. 시대 빌딩이고요. 준희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을 봅시다. 지영 씨, 오늘 제 친구가 한국에 와요. 그래서 공항에 가야 돼요. 도서관에는 다음에 갈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 자, 이런 대화문이 있는데요. 아마 문자, 카톡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유빈 씨가요. 오늘 공항에 가게 됩니다. 공항에 왜 가요? 친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유빈 씨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도서관에는 다음에 갈게요. 미안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영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지영 씨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유빈 씨는 오늘 공항에 가요? 네, 공항에 가서 친구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유빈 씨는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이것도 맞죠. 공항에 가요? 친구를 만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요. 지영 씨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영 씨가 아니라 유빈 씨의 친구가 한국에 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기약 봉투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사이토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요. 환자, 즉 아픈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약사 임수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사 뭐예요? 약을 파는 사람, 약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하루에 3번 먹습니다. 1일 3회. 맞죠? 임수빈 씨가 먹을 약입니다. 아니요. 사이토 씨가 먹을 약이고요. 임수빈 씨는 약을 주는 사람입니다. 약사님이에요. 아니죠. 5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5일 동안 먹을 수 있고요. 밥을 먹은 후에 먹어야 됩니다. 식사 후에 밥을 먹은 후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운동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항상 행복합니다. 맞는 것, 같은 것을 골라 봅시다.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아니요. 운동을 가르칩니다. 코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지만 늘 행복합니다. 네, 돈이 없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아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요.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저는 운동을 하러 학교에 갑니다. 아니요. 운동을 가르치다 가르치러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에는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눈이 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 오고,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 저녁부터는 인데요. 여기요. 오늘 저녁부터는 눈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눈이 올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제 친구와 같이 BTS 콘서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친구와 같이 나, 그리고 친구 같이 BTS 콘서트에 갔습니다. 저는 BTS를 아주 좋아하지만,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콘서트에 갔다 와서 친구도 BTS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BTS를 보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에 갔다 오면 BTS를 아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친구와 나는 어제 BTS를 봤습니다. 맞아요? 네, 콘서트에 갔거든요. 콘서트에 가서 친구와 내가 BTS를 봤습니다. 친구는 자주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친구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친구는 저를이 아니라 BT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BTS를 안 좋아해서 콘서트에 안 갔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콘서트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지만 안 좋은 냄새가 나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건강에 나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돈을 많이 써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여기에 나와 있죠. 담배를 끊을 겁니다. 스탑 스모킹.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심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은 뭡니까? 앞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타 동호회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동호회 회원들도 참 친절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타 동호회에 들어가서요.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동호회 회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어요. 이 동호회에 있고 싶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요. 이 동호회가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4년 전에 샀습니다. 좀 더럽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요? 컴퓨터를 왜 알아보고 있어요? 사다 사고 싶어요. 좋은 컴퓨터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컴퓨터가 있어요. 몇 년 됐어요? 4년 됐어요. 오랫동안 썼는데 컴퓨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살 거예요. 사서 새 컴퓨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컴퓨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인데요. 저는 주말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말에 혼자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만나다? 아니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보통 집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 산책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자, 보통은 책을 봐요. 혼자 산책을 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가끔 이 좋겠죠. 저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고 편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재미있고 편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가끔 이 되겠고요. 여기 봅시다.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요. 어, 여행을 싫어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아니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봅니까? 아니요. 집에서 책을 봅니다. 아니에요. 주말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말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 책을 봅니다. 산책을 합니다. 가끔 혼자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람을 만나고요. 주말에 혼자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제 여자친구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의 유학원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여자친구와 처음 만났는데 이제 만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계속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을까요? 여자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어, 베트남 문화를 공부했죠. 여자친구는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반지를 주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제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청혼하는 거죠.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제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왜 베트남어, 왜 베트남 문화를 공부합니까? 여자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거 맞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자친구를 4년 전에 만났습니다. 만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네, 맞네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니요,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은 아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의 유학 온 친구들을 도와줬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4년 전에 만난 겁니다. 베트남이 아니었죠. 저는 여자친구와 베트남어를 공부했습니다. 아니요, 여자친구와 공부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요? 저는 6시간, 7시간 정도 잡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저는 4시간, 5시간 정도 잡니다. 이렇게 4시간, 5시간 자면요,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좋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 또는 커피를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잠을 아주 적게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 동안 잘 자야 됩니다. 8시간, 9시간 이렇게 자야 되죠. 그런데 잘 자려면 커피도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라, 나, 다를 찾아 봅시다. 2번에 있네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가 있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만듭니다. 이 전기자동차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항상 소리,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 장점, 그 좋은 점이요. 조금 위험한, dangerous,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전기자동차는 좋은 점, 장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특히 그 장점 중에서요. 특별하게 더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차에 비해서 조용합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조용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위험할까요? 사람들이 차가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 가, 라, 다. 나가라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찜질방에 자주 갑니다. 찜질방에 가면 먼저 씻고 나서 식혜와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겠네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게임을 합니다. 저는 원래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찜질방에서 보는 만화책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만화책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만화책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는 만화책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찜질방에서 만화책을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는 가끔 누워서 만화책을 보기도 합니다. 디귿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친구들과 찜질방에 가기로 했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나는 친구들과 찜질방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찜질방에 다음 주에 갈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찜질방에 친구들과 갈 겁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기숙사에 있는데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 사는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단짝 친구들인데 왜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궁금했습니다. 어? 왜 싸웠어요? 궁금했습니다. 이거 연결해 볼까요? 왜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이렇게 궁금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왜 싸웠는지 라고 연결할 수 있죠.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왜 싸웠는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두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다가 남자 주인공의 멋있는 모습이 나와서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싸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룸메이트와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남자가 남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너무 멋있는 행동을 하거나 멋있는 말을 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죠.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싸우나 보다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옆방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요. 싸우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좋아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옆방이 어제 시끄러웠습니까? 네. 소리를 질러서 시끄러웠죠. 옆방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단짝친구예요. 사이가 좋은 단짝친구입니다. 옆방 사람에게 싸운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친구에게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목일 행사 게시판입니다. 저희 자연사랑 실천본부에서 열 번째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푸른 산 맑은 강을 위해서 함께 나무를 심읍시다. 환경을 살리고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푸른 산 맑은 강 이건 뭐예요? 깨끗한 자연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왜 윗글을 썼는지 맞는 것 이렇게 골라 봅시다. 자, 이거는요. 글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심다. 나무 심기 이벤트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같이 나무를 심읍시다. 라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기를 같이 할 사람 함께 나무 심을 사람을 찾으려고 이 글을 쓴 거죠.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 찾아 봅시다. 이 행사는 올해 처음 열립니까? 제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인데요. 여기 열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네요. 이 행사는 오후 1시에 시작합니까? 오, 여기 13이라고 나왔는데요. 빼기를 해봅시다. 1시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1시에 시작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나무를 사야 합니까? 아니요. 나무와 삽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나무를 안 사도 돼요. 참가 신청은 전화나 메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저는 얼마 전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운전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땠어요? 긴장을 했겠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계속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줘서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자친구 덕분에 여자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이제 운전에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어색했어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계속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졌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처음 할 때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땀이 나고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들죠. 이런 것들을요. 긴장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봅시다. 여자친구가 운전을 해주었습니까? 아니요. 운전을 할 때 도와주거나 아니면 가르쳐 주었겠죠. 그래서 운전을 대신 해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고요. 짧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여자친구는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운전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맞는 것 알 수 있는 것은요. 2번 나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모의고사 3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제가 돌아올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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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